일단 동화면 풀어야만 하는 사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이든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슬아의 자식들을 다 시집장가를 보내고 애지중지 키우던 막내딸마저도 홍기가차 혼례를 치르고 시집을 가자 커다란 집에 둘밖에 남지 않은 노부부는 하루하루 적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부부의 남편은 막내딸이 사는 고울을 지나게 될 일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막내딸의 집에서 하루 묵기로 하였어요 딸부부는 신혼인데다가 젊은 사위는 혈기가 왕성한 사내여서 사위가 밖에서 돌아오면 집안의 손님이 있건 없건 언제나 아내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욕정을 해결해야 하는 사내였어요 새색시는 그런 남편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기가 민망하여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서방님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데도 부부간의 은밀한 일을 하는 것이 소찹은 매우 민망하여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어요 갓 혼인한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찌 민망한 일이오 다들 이해해줄 거요 아내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소찹은 부끄러워 사람들 얼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밖에서 일을 보는 동안 오로지 당신만을 생각하며 그 생각만 하다가 집으로 달려오면 일단 부인과 함께 질편한 사랑을 나누어야 온전한 상태가 되는데 그럼 이 일을 어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 남편이 이리 말하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어요 서방님께서 정 음욕이 자제가 되지 않으시면 소찹에게 조용히 한 잔 마시자 라고 말하고 작은 방으로 가시면 조용히 따라가겠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는지라 그리하기로 다짐했어요 한 잔 마시자 그거 좋은 생각이오 내 꼭 그리하리다 새색씨의 부친이 딸이 집에 들른 날 역시 사위는 장인에게 건성으로 인사를 올리고 나더니 곧바로 자신의 아내에게 우리 지금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떻어? 라고 말하고 난 뒤 딸과 사위가 작은 방에 들어가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갛게 홍조를 띄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던 말을 바꾸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떠난다는 말을 들은 딸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주무시고 가신다더니 벌써 돌아가시나요? 내 생각해보니 급히 돌아가 처리할 것이 있구나 딸의 부친은 딸에게 대충 둘러대고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자신의 부인에게 역정을 내며 이야기하였어요 시집가면 출가회인이라더니 딸이란 것이 진정 낭만도 못하오 부인 당신도 이제부터 딸년 집에 가지 마시오 남편이 불같이 역정을 내자 아내는 남편을 진정시키며 이야기했어요 고정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천천히 저에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러자 남편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여전히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천하의 둘도 없는 애주가라는 것은 막내도 익히 알고 있을 터인데 딸이라는 것이 작은 빵에 술을 담가놓고 저희 내외만 쏙 들어가 마시고는 나에게 한 장 권하지도 않으니 어디 세상에 이리도 못 인정한 딸이 또 있단 말이요? 그러니 당신도 막내 집엔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말란 이야기요 아시겠소? 평소 과묵한 성격에 남편이 저리도 역정을 내자 부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음날 바로 딸의 집에 찾아가 어찌 된 일인지 딸에게 물었어요 얘 막내야 내 아버지가 그리 역정을 내시는 것은 처음 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머니의 말에 딸은 어리둥절하며 이야기하였어요 아버지께서 화가 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그리 화가 나셨다고 하세요 어머니? 그러자 부인은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내외가 작은 방에 들어가 너희들끼리만 술을 마시고는 아버지께 한 잔도 권하지도 않았다고 역정을 내시더라 그 말을 들은 딸은 자초지정을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이런 연유로 그리된 것이지 애초에 작은 방에 술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술이 있었다면 어찌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기다리게 하였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 노여움을 풀게 해주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 부인은 남편에게 딸의 사정을 설명했어요 내 오늘 딸네 집에 찾아가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차여차해서 그리 된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있지도 않은 술 때문이니 그만 노여워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구만 우리가 아주 건강한 사위를 두었나 보오 딸네 부부의 방법이 실로 묘하니 우리도 따라해봅시다 지금 한 잔 하는 것이 어떠하시오? 부부는 딸네 회 덕분에 오랜만에 운회정을 나누고 일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한 잔 더 하기를 권하자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 늙은 탓에 한 잔 술에도 크게 취하는 구려 두 잔은 힘들 것 같소 하며 장탄식을 하였다 하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서운할 때가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서운한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